오늘은 따로 설비 이벤트 너희가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해 핑스다 이상한 논리 침대를 얻었다 벽 설치 진짜 벽이 생겼네 어떻게 했단 앞서 자유 시간이다 내 방에는 침대가 없다고 대굴때 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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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언니의 노래 앨범은 다 여기에 있지 안돼 유일한 산다 유일한 산다 버터 이리 와 아 우리 버터를 못 보다니 점심이나 먹어야지 점점점 잠깐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꼬야미 조작 위무팀 거기 있으니까 도와줘 싫어 꼬야미 야야야야 힘들었다 치 아 언니 오늘은 내가 식탁 차릴게 나한테 너무 멀잖아 꼬야미 아니 이거도 따로 살기로 해야겠지 설마 난 먹지 말라 든거야 꼬야미 길로워 아우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안 먹어 꾸르르 배꼽 시계는 왜 하필 이때 올리냐 나도 한 개만 줘 상의 중이다 숲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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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로 몽골이 하나를 빼앗겼다 꾹꾹꾹 언니의 미첼 포스터를 발견했다 훔칠까 말까 오빠로 훔친다 잠깐 너희네 미첼 포스터 훔쳐갔지 돈 놓쳤다 오늘은 그냥 내가 더 하는 말 같은데 친구들은 애플 꼬야미 같은 동생이 있음 좋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야겠다 응? 추코바 애플이랑 꼬야미 여기 숨기고 먹고 있었군 어쩐지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 아 언니한테 비켰네 엄마한테 말할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패자는 우리 팀이 되었다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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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